송종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.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다보다 더 넓은 극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김소혁 권사님이야 모든 임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것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힘쓰고 애쓴 모든 상을 받는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